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워법사 관광중고어 시즌2의 진행을 맡고 있는 이영섭, 오윤진입니다. 자, 오늘도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패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례합니다. 말씀 좀 물을게요라는 표현. 이것저것 따지 말고 문장화면 앞에 뭘 던져라? 징원, 징원을 사용할 수 있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숫자, 몇, 며칠한 말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지, 지를 사용하고 문장 끝에 마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뭐뭐 해주세요라는 패턴 어떻게 사용하라 그랬나요? 징뚜, 변, 징뚜, 변을 사용할 수 있었죠? 자, 오늘도 여러분과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식당 중국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요. 핵심만을 콕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첫 번째 문장은요.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라는 문장이 보입니다. 다 같이 빨간 펜을 들고 성주 표시 한번 해볼까요? 먼저요. 뭐뭐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즐거운 여행 되세요라는 문장 기억하세요? 자, 이와 같이요.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이와 같은 문장의 기본 패턴은 문장 맨 앞에 뭐뭐하기를 바란다라는 표현, 쭈인, 쭈인을 던져두고 시작했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말은 뭐뭐하기를 바랍니다. 생일날에 즐겁기를. 이런 문장이에요. 그래서 쭈인, 생일, 콰잘러, 쭈인, 생일, 콰잘러 이러한 패턴으로 우리가 생일 축하호를 어떻게 부르냐면요. 쭈인, 생일, 콰잘러, 쭈인, 생일, 콰잘러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곤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즐겁다라는 단어와 비슷한 유쾌화단 단어. 위코일로 한번 집어넣어볼까요? 자, 즐거운 주말 되세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라는 문장은요. 이렇게 만듭니다. 자, 뭐뭐하기를 바랍니다. 주말에 유쾌하기를. 이러한 패턴이에요. 자, 붙여보겠습니다. 쭈닝 쪼머 유퀘이. 쭈닝 쪼머 유퀘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죠. 자, 그렇다면 쭈닝 샤머샤머 유퀘이. 쭈닝 샤머샤머 유퀘이. 그러면 그 사이에 식사하는 동안이라는 문장 들어가면 어떨까요? 자, 먼저요. 밥을 먹다, 식사하다는 동사. 우리 뭐가 기억나죠? 쯔환. 쯔환 동사가 기억날 겁니다. 근데요. 중국어에서요. 먹다라는 동사, 쯔, 쯔라는 동사의 경어 표현, 즉 높임 표현이 있어요. 이때는요. 잡수시다, 드시다라는 동사, 용. 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하다는 동사인 출판동사를 높임의 표현인 경어로 바꾼다면요. 용, 잔. 용, 잔이라고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와서 딱딱 갖다 붙여볼까요? 뭐뭐하기를 바랍니다. 식사하는 동안 유쾌하기를 이런 문장으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만들어볼까요? 시작. 자, 두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앉아서 기다려주세요라는 문장이 보이네요. 빨간색 펜을 들고 성적 표시할까요? 칭, 쥬어져, 샤오 덩. 칭, 쥬어져, 샤오 덩. 자,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뭐뭐해 주세요라는 문장이 보입니다. 자, 기억나시죠? 뭐뭐해 주세요라는 말이 나왔다. 이것저것 따지 말고 문장 맨 앞에 뭘 던져라? 칭, 칭. 자, 던져두고 봤더니 남는 문장이 앉아서 기다리다. 즉, 앉다와 기다려다. 동사가 두 개가 보입니다. 여기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 문장 안에 동사가 두 개 있는 문장. 다 같이 무슨 문? 연동문이라는 말을 씁니다. 노형 말고 어디? 연동. 이렇게 기억하면 더 좋겠죠. 자, 연동문의 특징은요. 이와 같이 첫 번째 동사 뒤에 저, 저를 붙이게 되면요. 두 번째 동작의 방법, 방식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러한 표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요. 걸어서 가다, 걸어서 가다라는 말을 살펴보면 어떻게? 가긴 가는데 어떻게 간다? 걸어서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걷다, 저, 가다. 이러한 패턴으로 기억해서 조저취, 조저취. 이렇게 말하고요. 자, 웃으면서 말한다. 웃으면서 말한다라는 말은 말하긴 하는데 어떻게 말한다? 웃으면서 라는 문장이에요. 이걸 살펴보면 웃다, 저, 말하다. 웃다, 저, 말하다. 이런 패턴을 만들어서요. 샤오저취어. 샤오저취어. 이렇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걸 응용해서 앉아서 기다리단 말은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 앉아서 기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앉다라는 동사와 기다리던 동사 사이에 절을 붙여서 주어졌던, 주어졌던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요. 기다리던 동사 앞에 잠시, 잠깐이라는 단어 샤오, 샤오를 붙이면 더 멋진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딱딱 갖다 붙여보면 뭐뭐해 주세요. 앉아서, 앉아서 잠깐 기다려주세요. 이 만장이 되는 겁니다. 자, 딱딱 갖다 붙여볼까요? 칭, 주어져, 샤오, 땅 칭, 주어져, 샤오, 땅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세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할인 쿠폰 있으세요? 라는 문장이 보이네요. 자, 빨간색 펜을 들고 성적 표시 한번 해볼까요? 자, 문장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순어를 봤더니 뭐뭐시 있으세요? 있으세요? 라는 말은 있습니까? 라는 표현이 되겠죠. 오! 있다라는 동사가 보입니다. 자, 있습니까? 라는 말이 나오면 다시 가서 있다, 없다 라는 동사를 떠올려야 되고요. 이때 중요한 문장 패턴은 어떻게 말한다? 있다, 뭐 없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있다라는 동사 뒤에 뭐 뭐만 알면 되겠네요. 이 뭐가 많이 와봤더니 할인 쿠폰이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이걸 어떻게 만드냐 살펴보겠습니다. 할인하다라는 동사 기억나나요? 할인하다라는 동사는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따져 따져 자, 삼성, 이성입니다. 기꽝 죽을래 다 같이 따져라는 말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요회 요회 혜택을 주다라는 동사 요회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요. 그러면 이때 이 동사 뒤에다가 상품권 교환권 하는 이때 권 즉 증서나 표를 의미하는 단어 취엔 취엔을 붙이게 되면요. 쿠폰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할인 쿠폰이란 말은 요회 취엔 요회 취엔 요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딱딱 갖다 붙여보면요. 손님은 있다 할인 쿠폰 까 이런거지 아닐까요? 자, 갖다 붙여보겠습니다. 닌요 요회 취엔 마 닌요 요회 취엔 마 요렇게 만들 수가 있었네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네 번째 편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라는 문장이 보입니다. 빨간색 편을 들고 성적 표시할까요? 마 마 샹 게이닌 나 라이 마 샹 게이닌 나 라이 자, 먼저요. 수로를 봤더니요. 갖다 드리다 라는 문장이 보입니다. 이 말은 음식을 가져오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건 어떨까요? 자, 음식을 내오다 음식을 가져오다 라는 말은요. 보통 음식은 손에 들고 가지고 오잖아요. 이와 같이 손에 들다 라는 동사를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손에 들다 라는 동사가 뭐냐 봤더니요. 나 나라는 동사가 보입니다. 여기다가 손에 들고 오다 오다 뭐 붙여야 하지? 라이를 붙여서요. 손에 들고 오다 다 같이 나 라이 나 라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바로 라는 말이 보입니다. 우리 중국어에서요. 바로 곧 즉시라는 말은요. 말 위에 타서 떠난다 말 위에 타서 바로 떠난다 라는 느낌의 단어가 생각날 겁니다. 어떤 단어가 보입니까? 마 샹 마 샹 이 보이네요. 이와 같이 마 샹 이라는 단어는요. 표하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 사람은 곧 돌아옵니다 라는 문장 만들라 그러면요. 타 마 샹 회 라이 타 마 샹 회 라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제가 바로 바로 당신에게 전화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요. 마 샹 게이닌 다 띠엔 화 마 샹 게이닌 다 띠엔 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러한 패턴을 갖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딱딱 갖다 붙여본다면 바로 말리의 타서라는 말 기억하시고요. 바로 누구에게? 손님에게 가져올게요. 음식을 이런 문장이 될 겁니다. 자, 이러한 패턴에 맞춰서 딱딱 갖다 붙여본다면 마 샹 게이닌 나 라이 마 샹 게이닌 나 라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 자, 오늘의 마지막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계산은 카운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라는 문장이 보이네요. 자, 빨간색 편을 들고 성지 표시할까요? 닌 그이닌 궂이 다이치 지에 수안 니 그이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네요. 자, 수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뭐 하시면 됩니다. 라는 말은요. 어떠한 동작을 해도 괜찮습니다. 어떠한 동작을 하는 게 좋겠네요. 라는 문장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뭐뭐 해도 좋다. 괜찮다라는 느낌의 조동사 우리 배운 적 있죠? 어떠한 조동사 생각나나요? 그이 그이란 말이 생각날 겁니다. 이 거이란 단어는요. 회화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거이란 표현은요. 뭐뭐 해도 좋다. 괜찮다. 이러한 느낌의 표현은 거이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럴 때도 거이마 거이마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담배 표혀도 됩니까? 라고 대답하는 동작에서도요. 거이 거이 이 표현 괜찮고요. 옆에 앉아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때 쓸 수 있어요. 거이 거이 이렇게 뭐뭐 해도 좋다. 괜찮다. 된다라는 의미의 단어 거이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디서 봤더니요. 카운터에서 라는 말이 뭐예요? 이 말을 풀어서 본다면 카운터로 가셔서 라고 받아들면 어떨까요? 자, 여기서요. 어디어디로 가다 라는 패턴이 중요합니다. 따오 샘마샘마취 따오 샘마샘마취 라고 해서요. 따오 뒤에 장소 즉 카운터가 말이면 될 것 같아요. 카운터란 말은요. 돈을 내고 계산하는 곳 그 주인이 앉아있는 곳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떨까요? 중국어에서요. 주인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의 표현이 바로 장괴 장괴란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어떠한 돈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주인이나 집인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 주인이 있는 곳 그래서 꾸에이타이 꾸에이타이 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카운터란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카운터로 가셔서 라는 말을 어떻게 말할까요? 따오 꾸에이타이 취 따오 꾸에이타이 취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계산하단 뜻만 알면 되겠네요. 계산하단 표현은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지혜수환 지혜수환 두 번째 지혜장 지혜장 이 두 가지 동사 사용 많이 해요. 그래서 손님이 오셨을 때 손님이 와서요. 카운터에 와서 지혜수환 지혜장 이러한 단어가 들린다. 얼른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살짝 살펴볼까요? 손님은 뭐뭐 해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디어디로 카운터로 가셔서 계산하다. 이렇게 만들겠네요. 자, 문장 한번 딱딱 갖다 붙여 보겠습니다. 닌크의 따오 꾸이 다이취 지혜수환 닌크의 따오 꾸이 다이취 지혜수환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의, 거의 수업 시작해 볼게요. 저번 시간에 이어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좀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선 음료의 개수나 그릇이 몇 개가 필요한지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배워보도록 할게요. 중국어로 숫자를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몇은 어떻게 말하죠? 지 지 라고 말하죠. 맥주라는 단어는 비지어 비지어 라고 하는데요. 몇 병의 맥주 맥주 몇 병은 병을 나타내는 빙 빙을 사용해 지핑 비지어 지핑 비지어 라고 합니다. 필요하다라는 단어 쉬여 쉬여 와 주어 당신 닌 닌을 넣어 맥주 몇 병 드릴까요? 라는 표현은 닌 쉬여 지핑 비지어 닌 쉬여 지핑 비지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닌 쉬여 지핑 비지어 닌 쉬여 지핑 비지어 몇은 지 지 라고 했는데요. 사람이나 사물을 셀 때 쓸 수 있는 명 개에 해당하는 단어는 거 거 였죠? 몇 개는 지거 지거 라고 합니다. 접시라는 단어 디에즈 디에즈를 사용해 접시 몇 개는 지거 디에즈 지거 디에즈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라는 닌과 필요하다 쉬여 쉬여 를 넣어 접시 몇 개 필요하세요 라는 표현은 닌 쉬여 지거 디에즈 닌 쉬여 지거 디에즈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닌 쉬여 지거 닌 쉬여 지거 디에즈 손님들에게 원하시는 음료나 음식이 어떤 것인지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정리해 볼게요. 무슨 어떤 이라는 단어는 셔머, 셔머 라고 하고요. 음료라는 단어는 인녀, 인녀 라고 합니다. 두 단어를 합쳐서 어떤 음료라는 표현은 셔머 인녀, 셔머 인녀 라고 사용합니다. 음료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음료는 마시는 거기 때문에 마시다라는 단어를 사용해 어떤 음료를 마실 건가요? 라는 표현은 헛셔머 인녀, 셔머 인녀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 뭐뭐 하고 싶다 라는 조동사 샤앙, 샤앙 주어 당신, 닌을 사용해 어떤 음료를 원하세요? 라는 표현은 닌 쉬앙 헛셔머 인녀, 닌 쉬앙 헛셔머 인녀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도 셔머 라는 음문 대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장 끝에 마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따라해 볼게요. 닌 쉬앙 헛셔머 인녀, 닌 쉬앙 헛셔머 인녀, 닌 쉬앙 헛셔머 인녀,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식은 먹는 것이기 때문에 먹다 라는 단어 치, 치 를 넣어 어떤 음식을 드실 건가요? 라는 표현은 치 샤머 차이, 치 샤머 차이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뭐 하고 싶다 라는 조동사 샤앙, 샤앙 당신, 닌을 넣어 어떤 음식을 원하세요? 라는 표현은 닌 쉬앙 치 샤머 차이, 닌 쉬앙 치 샤머 차이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닌 쉬앙 치 샤머 차이, 닌 쉬앙 치 샤머 차이 이번에는 물을 달라고 부탁할 때나 음식의 간을 부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보통 한국인들은 차가운 물, 얼음물을 좋아하는데요. 얼음물은 빙 쉐이, 빙 쉐이 라고 합니다. 약간 조금 이라는 단어 이 디얼, 이 디얼 를 사용해 약간 조금의 얼음물은 이 디얼, 빙 쉐이, 이 디얼, 빙 쉐이 라고 하는데요. 주다라는 단어 게이, 게이, 나에게 주다 게이 워 게이 워 문장 앞에 쓰여 부탁의 어감으로 쓸 수 있는 칭, 칭을 넣어 얼음물 좀 주세요 라는 표현은 징 게이 워 디얼, 빙 쉐이, 징 게이 워 디얼, 빙 쉐이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징 게이 워 디얼, 빙 쉐이, 징 게이 워 디얼, 빙 쉐이 얼음물과 반대로 따뜻한 물, 즉 끓인 물이란 단어는 칸 쉐이, 칸 쉐이 라고 하는데요. 약간의 뜨거운 물은 이 디얼, 칸 쉐이, 이 디얼, 칸 쉐이 라고 합니다. 나에게 주다 게이 워 게이 워 문장 앞에 징을 넣어 뜨거운 물 좀 주세요 라는 표현은 징 게이 워 디얼, 칸 쉐이, 징 게이 워 디얼, 칸 쉐이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징 게이 워 디얼, 칸 쉐이, 징 게이 워 디얼, 칸 쉐이 약간 조금의 뜻의 단어로 또 다른 단어, 샤오, 샤오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이 단어는 보통 동사나 형용사 앞에 쓸 수 있습니다. 맵다 라는 단어, 라, 라 를 사용해 약간 맵다 라는 표현을 샤오, 라, 샤오, 라 라고 표현할 수 있구요. 뭐뭐 이 겉, 뭐뭐 한 겉, 더, 더 를 붙여 약간 매운 것은 샤오, 라, 더, 샤오, 라, 더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다 게이 워, 게이 워 와 문장 앞에 부탁의 어감인 징, 징을 붙여 조금 덜 맵게 해주세요 라는 표현은 징 게이 워 샤오, 라, 더, 징 게이 워 샤오, 라, 더,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징 게이 워 샤오, 라, 더, 징 게이 워 샤오, 라, 더. 손님들이 음식을 드신 후에 음식 맛이 어떠한지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배워보도록 할게요. 맛은 중국어로 웨이더, 웨이더 라고 하고요. 밥과 반찬에 드신 또 음식, 요리로도 사용할 수 있는 단어 판차이, 판차이를 사용해 음식의 맛은 판차이 더, 웨이더, 판차이 더, 웨이더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장 끝에 쓰여 의견이나 상태를 물어볼 때 어떠하다, 어떠한가요? 라는 표현 저모양, 저모양을 넣어 맛은 어떻습니까? 라는 표현은 판차이 더, 웨이더, 저모양, 판차이 더, 웨이더, 저모양 이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판차이 더, 웨이더, 저모양, 판차이 더, 웨이더, 저모양 요리 음식이라는 또 다른 표현 판차이, 판차이 가 있었죠. 입에 맞다 라는 표현은 거, 거, 거 라고 하는데요. 음식이 입에 맞다 라고 표현할 때는 판차이, 거, 거, 판차이, 거, 거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장 끝에 의문을 나타내는 어깨조사 마, 마 를 사용해 음식은 입에 맞으셨나요? 라는 표현은 판차이, 거, 거, 마, 판차이, 거, 거, 마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배운 표현 중 몇 가지 표현을 가지고 확인학서를 통해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접시 몇 개 필요하세요? 어떤 음식을 원하세요? 어떤 음식을 원하세요? 맛은 어떠셨습니까? 판차이 더, 웨이더, 저모양? 판차이 더, 웨이더, 저모양? 자, 그럼 오늘 배운 핵심을 한번 짚어보면서요.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문장 안에 동사가 두 개 온다. 다 같이 무슨 문? 연동문. 이때 노형 말고 어디? 연동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동사 뒤에, 저, 저를 사용해서 두 번째 동사의 방법이나 방식을 나타낼 수 있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곧, 즉시, 요와 같은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요. 말 위에 타서 바로 떠난다 라는 의미의 단어가 있었죠. 어떤 단어가 있었죠? 마, 샹, 마, 샹 이란 단어가 있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어디어디어 가다 라는 동사 패턴 어떤 게 있었나요? 따오 샹 뭐 샹 뭐 취, 따오 샹 뭐 샹 뭐 취 라는 구조가 있었죠.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자, 이틴!